그리고 KBL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3, 2004 전국의 농구 경기장에서는 땀과 눈물, 승리의 오늘의 수상자는 물론 모든 선수들의 노력에 또한 2차 선수들의 능력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게끔 하는 자율적인 환경 그리고 선수들과의 친화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힘을 챔피언으로 이끈 그야말로 명장 감독이십니다.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소개해준 선수들하고 무단의 진심으로 감사하답니다. 그래서 감독으로서 원주 TG 산부엑서스 김주성 선수입니다. 산부엑서스 김주성 선수 정말 축하합니다. 오늘 참 바쁘셨겠어요. 팀 우승과 또 계량 부분의 야투상 기계량 부분에서 포워드 부분 수비 오걸상 우수 수비 선수상 또 포워드 부분의 베스트 5상 마지막 최우수 선수상까지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 커가지고 제가 이렇게 너무 커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손 좀 흔들어주세요. 방송 카메라 위해서 동영상으로 좀 손 좀 흔들어주세요. 손 좀 흔들어주세요. 손들어. 가운데. 주요 유의자 홈자들 빨리 빨리 우리 팀이 정규리가 우승하기도 하고 그래서ähmph에 대한 것은 기대는 않았는데 의외로 또 bursts 없었고 무대를 돋는 것 같습니다